사실은 이 부분과 좀 관련되는 정치권에 주목되는 행보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민주당에서 나누는 얘기입니다. 일단 국회 법사위에 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생소한 법안 이름입니다. 법 왜곡제. 이관태 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검사, 경찰 등 수사기소 공수 유지 시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은익이나 법률 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에 처벌을 그러니까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인데 쉽게 말하면 검사가 혐의를 발견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이다 이렇게 이관태 의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아니냐. 저는 보통 저걸 이재명 대표 방탄법안으로서의 수사 왜곡제 이런 것을 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이 있죠. 그런데 저는 방탄은 아니라고 보고 저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가혹하리만큼의 수사. 또 이번에 선거법 수사 과정에서 본 검찰의 일단 증거 조작이죠. 사진도 막 조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적 입법 예고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나 방탄은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동적 반사적인 어떤 입법 얘기로 하고 보는데요. 입법 필요성의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저게 기준이 계량화될 수가 없잖아요. 법 왜곡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거나 이런 건데요. 저거는 검찰개혁이나 또 다른 어떤 견제 시스템. 이런 걸로 저거는 해결할 문제지. 저것은 무슨 기준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과잉해서 적용하고. 이런다는 그런 기준을 삼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책임을 묻는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정치검찰이 탈탈 털고 있고 왜곡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수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도 따르고 저 구역량 자체는 유무죄를 떠나서 저건 굉장히 지나친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법 나온 2년 구역했다는 말씀. 그래서 저거는 기역과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2년 구역을 한 거거든요. 김문기 안다 모른다 문제를 갖고. 몰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몰랐다는 거고 검찰은 알았다는 거고 사진 그게 대표적인 2500장의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던 거고. 아니 저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는데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인듬해 놓은 rehabilitation 저건이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구요. ني˚